자 이제 잘 먹으러 갈 겁니다. 뭐야? 총 우리가 세 곳의 음식점을 방문할 건데요. 우리 방콕이 아직도 한 사흘 됐기 때문에 한식을 한 번 먹을게요. 너무 좋아. 유진이 아침에 왔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배가 부르거든요. 아 맨에 좀 안 돼. 근데 음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뭔데요? 뭔데요? 고기집. 고기면 야야 다르지.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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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소고기가 맛있는지. 너무 좋아. 대신에. 대신에 우리가 작은 규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한식 먹으러 갔거든요. 네. 한식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이 외국이지만 이 한식을 먹는 이 공간에서만은 조상의 빛난 어를 잊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 불안한데? 그래서 이름하여 훈민정 음식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 이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외국어를 쓰지 마세요. 와 우리 진짜 못하겠다. 진짜 안 돼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오마이갓. 오마이갓이다 진짜. 굽다 가도 누구 한 명이라도 외국어를 쓴다. 끝. 바로 일어나서 나와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무거수행 금지? 어. 5초 이상 5초? 정작이 흐르면 그것도 너무 그것도 쉽게 됐어. 언제는 돈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더니 5초 이상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네. 우리 진짜 어려울 텐데 왜냐면 우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외국말을 막 진짜 많이 했어요. 모든 제스처나 리액션이 외래여 외래여 외래여가 많아. 외래여. 슬퍼 슬퍼 렛츠고 렛츠기릿 렛츠기릿 아 오케이 진정하다. 할리우드 스타 오마이갓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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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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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보자 우리 해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 진짜 먹고 싶나봐. 얘 진짜 먹고 싶나봐.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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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안 돼. 대장장이라고 해야 돼? 대장장이라고 해야 돼? 대장장이라고 해야 돼? 대장장이라고 해야 돼? 대장이라고 해야 돼? 아 대장 대장장에 망치 두드리는 거구나. 대장 아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야 곧 내린다 얘들아 집중 집중 어떡해. 자 내리는 순간 시작입니다. 자 지락실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셋 지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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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조용히 하려 게임가 안 돼. 오락 이곳이군요. 좋죠. 너무 좋아요. 멋집니다. 멋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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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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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현 씨. 안녕하세요. 냄새가 좋네요. 완전히 고기 냄새예요 그렇죠? 네 영지씨. 음식 정리 종이 주세요. 그 목록, 음식 목록 주시겠어요? 그 실례지만은 그 허기짐의 정도가 허기짐의 정도가 다들 수치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이실지요? 수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수치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 심정 떨려. 일단은 우리 고기를 좀 구워야죠. 제 생각에는요, 친구들. 양념갈비를 일단 시킬게요. 저 육회! 육회는? 언니, 우리는 육회도 좋아요. 육회는 옆으로 하나 준비하고요. 네, 옆으로. 옆으로 하나 준비를 하고요. 일단은 주인공 먼저 정할까요, 주인공? 자, 제가 정할게요. 생갈비 2인분과 등신 2인분 어떨까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육회 먼저 옆으로 깔아볼까요? 네. 그러면 주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영석이 형한테 지금 주문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뭐 그런 거 있잖아. 눌러서 주문을 해야 돼요. 오신다고 합니다. 고기 2, 2 일단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심 2인분이라면요. 갈빗살 2인분 부탁드리고요. 육회 먹고 싶어요. 계란찜 하나. 김치전도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 다 소원을 이루시겠네요. 아니요. 우리 은채 씨 약주 한 잔 하셔야죠. 약주요? 부추기지 말아주세요. 약주 하자마자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맥주 한 잔. 맥주 오늘은. 여긴 맥주가 없나요? 아니, 오늘은 내일 이 나라 선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유명한 걸 높아요. 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선거라고요. 내일 선거. 아, 선거면은. 아, 선거면은. 아, 선거면은. 아, 선거면은. 오케이. 시작. 시작. 뭐? 뭐? 아니, 뭐야. 뭐라고 했는데. 지금. 아, 지금은 영어 써도 돼요? 오케이 조심하라 그랬잖아. 내가 봤을 때 이 언니 배 안 고프다고. 확실해. 나 육회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나도. 어떡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너무. 어우, 야. 두부 김치. 나 두부 김치 진짜 좋아. 나도. 그러니까 술 얘기를 왜, 술을 왜 시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왜 부추겨요? 그러니까는. 몰랐어, 심지어. 우리 몰랐어. 아니, 심지어 오케이 하고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정확히 걸리더라. 지금 전 일을 잃었어. 괜찮아요, 미미 씨? 미미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전 일을 잃었어. 미미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생긴 충격이었어. 우리 아까 그렇게 묵게 먹겠다고. Sorry, 미미.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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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I'm on the next level. 괜찮아, 먹으면 돼 이제. 저 영석 PD님. 네, 네. 술 마시라고 부추기지 마세요. 저는.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금주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저는 뭐 어디까지나 이번에. 아, 저 금주 선언. 게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식. 아니요. 제일 안 좋아하는 게 회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혼자, 혼자 먹을 거예요. 핫딱티가 난다, 핫딱티가. 아, 오랜만에 미미가 진심으로 빡친 표정을 내. 빵미. 빵미. 빵미 나왔어요. 그래도 두 번째가 남아있어. 있어, 있어. 두 번째 메뉴 발표합니다. 인근 외부 보면 이거 생각난다. 치킨? 맞아. 한국식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으로! 야! 무조건 좋아, 중국집으로! 야! 무조건 좋아. 나 짜장면 좋아해요. 나 오히려 좋아, 지금. 짜장면 좋아해요. 나 어제 짜장면 먹방부터 잤어요. 자, 우리 짜장면이에요.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메뉴. 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문을 미리 정합시다. 여기서 정하고 가서 그냥 바로 한 명이 이야기하고. 시키고 싶은 메뉴 한번 핵 연습해볼까요? 저는 자장면 한 개. 저는 튀김 매운 새우요. 아, 튀김 매운 새우. 그거 좋지요. 저는 정말로 탕수육이 먹고 싶습니다. 탕수육이요. 탕수육인데 간장하고 고춧가루 축축. 식초 두 번 해가지고. 드실 줄 아시네. 알죠. 이렇게 드실 줄 아시는 분이 주임새로! 그 한마디로. 노리를 말아먹고. 아니요. 좋습니다. 네, 너무 사랑합니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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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를 울려. 깜짝이야. 우리 미현 씨는요? 저는 증반짜장. 증반짜장. 더 달아요. 증반짜장이 정말 맛있죠. 아, 무서워. 드디어 말씀드리는 순간. 자, 추임새 조심하시고 지락시를 한번 외칠까요? 지락시, 지락시, 지락시. 좋습니다. 헤이. 안 된다고. 일부러 했어. 일부러 했어. 일부러 했어. 일부러 했어. 천천히. 말을 해야 해요. 오죽하면은. 맞아요. 우리 제작진분들께서도. 사투리를 쓰니까. 조금. 괜찮아지네요. 사투리는 괜찮지. 나 지금 찾았어요. 뭘로? 톤을 찾았어요. 톤도 영어 영어. 안 돼요. 그냥 죽을까봐요.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저 찾겠어요. 오. 오. 정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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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좋다. 제발. 여기 정말 맛집인 것 같아요. 입가리개. 어디까요? 입가리개를 벗었습니다. 우리 아까 선호했던 음식들 있죠? 응. 네. 차림표를 볼까요? 네. 그 약주는 죽어도 안 하실게요. 뭐. 전 금주입니다. 금주 중이에요. 금주 탕도 있고 우리 공주가 먹고 싶어했던. 새우. 새우. 말하지 말고 그냥 정한대로 시킵시다. 말은 우리가 계속 해야되는 기침이 있어가지고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우리가 정했던 쟁반 짜장은 두 명의 분량이 나와요. 그. 오. 쟁반 짜장이 두 명 전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장면을 먹고 싶어하는 인물이 몇이 될까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저 혼자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좋은 의견이 있어요. 제시해주세요. 쟁반 짜장 하나와 짬. 뽕. 뽕 하나는 어떠신지요? 그냥 시키면 안 돼요? 죄송한데 의지 씨는 말씀을 안 하시네. 내 밖에 안 하시네. 자극하지 마세요. 자극하지 마세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분량이 남아요. 나는 괜찮아요. 너무 좋아해요. 이거 매운 새우. 그러면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네. 쟁반 짜장. 두 명의 분량 짜리 하나. 하나. 로 하고요. 침착하게. 저희 주문할게요. 일단은 쟁반 짜장 하나. 행복해요. 간 짜장. 하나. 왜요?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주류해요. 짬뽕도. 짬뽕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냥. 우리는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차돌박이 짬뽕. 그리고 세일이요. 이것을. 작은 사이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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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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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켜. 그냥. 그냥 시켜. 내가. 그냥 시키라고 했잖아. 처음에 저한테로 시키라고 했잖아. 왜 얘기를 해. 그냥 시키면 되잖아. 진짜. 진짜. 분하다. 아. 아.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어. 이 레귤러라는 말을 안 하려고. 레귤러라는 말을 안 하려고. 레귤러를 안 하려고 싸이지를. 레귤러를 안 하려고 싸이지를. 레귤러를 안 하려고 싸이지를. 나는. 그거대로 뭔가 얄밉. 우리 아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현타 느끼고 있어. 현타를 느끼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루에. 성취감과 패배감을 이렇게. 그러니까. 난 이거 뽑았을 때 진짜 세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우리 둘이 말 안 돼야겠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바로 시키자. 그리고 대표에서 시킬게 내가. 어. 몰아서 시킬게. 먹찰 아리시잖아요. 쩝쩝 박살.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자. 앉을게요. 그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시킬까봐요. 네. 선생님. 참. 주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이 좋으세요. 기본 떡볶이. 아리시아. 네. 큰 거요. 탄산생님. 오. 탄산. 탄산 중에 검은색 탄산이 드시고 싶으세요. 검은색. 노란색 탄산. 0. 검은색에. 살찌지 않는 탄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네 이거. 나는 물이면 돼요. 물. 물 하나. 물. 물.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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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 마시는 거 어때요? 뭐가 한 대 치고 갔어요. 미안해요. 이거 세 개랑요. 이거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절 입은 먹을까 봐요? 절 입. 대분할까 봐요. 그냥. 그냥 먹어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음식은 먹고 편안해져요. 다들.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입맛에 맞나 봐요. 맞아요. 먹어봤는데요! 어때요 맛이? 좋습니다! 사실 편하게 얘기하면 다 됐어요. 우리보다 한국인인데. 제가 아까 제가 아까 편하게 얘기하다가 모두에게 미움을 살 뻔했어요. 미미 씨가 너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미션 언니! 아니 취미사를 돕고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알쓰! 저는 행복합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얀 거 올라갔어요. 하얀 거! 하얀 거! 지금 너무 조급해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 맛있다. 혹시 모르니 많이 우겨 넣어요! 사랑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찍어 먹어봐요.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밀떡이 좋아요? 쌀떡이 좋아요? 쌀떡이 좋아요? 놀랐어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호불호는 만남 추선자리에서 확인해볼까요? 혹시 볶음밥이 있나요? 봤어요? 자리표에서? 그래, 미미가 시켜. 미안 언니? 네. 믿어요. 볶음료가 먹고 싶어요? 네. 밥. 밥. 덮밥이 있네요, 덮밥. 덮밥과 주먹밥. 언니, 어떤 밥? 볶은 게 있나요? 없으면 주먹밥. 주먹밥이 있어요, 주먹밥. 주먹밥 또는 덮밥. 그런데 주먹밥이 작은데. 덮밥 어떠실까요? 주는 대로 먹을게요. 이거 이거 할까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게. 주문할게요. 좋은 것 같고. 네. 이거 먹을까요? 이거 주세요. 고마워요. 파 좋아요. 네. 대파 좋아. 한 개요. 한 개. 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굴복이. 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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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못 먹었네요. 고큰카악. 땡큐 소 마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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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